다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 무덤에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에 크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면 누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는가 그 증인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보라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도를 따르다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심 그리고 요한이 빈무덤을 직접 본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없어지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주님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열린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그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과 환신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갈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은 다른 박질하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뛰어간 요한은 무덤 문 앞에서 멈칫거리고 베드로를 기다리죠. 왜 그럼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어서 잘 뛰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몸무게가 가벼워서 빨리 뛰어갔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의 성격적인 차이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선뜻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만 보고 무덤 앞에서 멈붓거립니다. 상당히 그의 성격이 좀 신중한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베드로는 평소 그의 기질대로 급하게 오자마자 뛰어 들어갑니다. 앞뒤 살펴보고 멈거리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멈거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대답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내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그야말로 화끈하게 대답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여기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었을 정도로 그도 성격이 급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또 한 면으로 신중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뒤에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제자들 중에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현장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 개세만의 기도 현장에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별되었던 인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하로 그는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고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루에도 3천명, 5천명씩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요한도 들어가서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꽁꽁 묶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써였던 두건들이 가전의 이렇게 켜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무덤을 확인한 후에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각자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그저 죽음으로 본 까닭일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하셨기에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고 확신하지는 못하고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빈무덤을 보고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생각같이 주님을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혼란이 빠졌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다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는 사람이 지금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찾아보든지 아니면 알아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각별하게 사랑을 받은 요안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허탈하게 그들은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을 많이 받아보셨지요?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그 은혜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받은 만큼 더 고마워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구수 일투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숨쉬는 소리까지, 입술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눈빛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짐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찾고 싶었을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안식하고 계시는 천안공원 묘원이 그렇게도 그리웠어요. 그쪽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생전에 어머님의 모습이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다시 육신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이 계신 그 자리에라도 서면 그리움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산소 갈 때마다 보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었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에 산소를 찾아가는 거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해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산소를 찾아가서 그리움을 달래고 마음을 달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부모를 잃은 심정까지는 아니어도 아마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더 진전 없이 그대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제자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돌아간 것일까요? 그 두 제자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떻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진리를 상식적인 판단으로 오판하는 경우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려달려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해 보았던 베드로와 사도의 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앞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느냐 영원한 이별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전도를 하다보면 무슨 천국이 있겠느냐 너희가 가봤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반문해 옵니다. 고정감염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 달려 고난을 받으며 내가 죽겠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늘 제자들에게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러지만 제자들은 고정감염에 빠져있어 미처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제자들이 모든 말씀을 깨달은 때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후였어요. 이처럼 몇 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성경 말씀을 따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꽁꽁 묶고 있던 세마포도 수건도 생명의 주를 놓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사단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은 이루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저와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속히 깨닫는 은혜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냐 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각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오늘을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용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과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독폭발 식기훈련과 모교 제자반 2학기 과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한가을 음악 예배가 26일에 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마당이 되게 하옵소서 여야 정치적 갈등이 원만하게 하시고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들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